2011학년도 요 표 18번 문제예요. 보자고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래요. 옳은 거. 보시면은 격동의 시대 1945년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광복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는지 보자고요. 1부 광복 기쁘다. so happy. 근데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에서 so sad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죠? 신탁 통치한다고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타고는 벌어지다가 그 다음에 남북협상이 진행되었답니다. 이 이유가 뭐였어요?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에 따라서 1차 미성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렬되었고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이 좌우합작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유엔에 상승하죠.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합니다. 인구비례 남북한 총선거를 명하죠. 근데 남한은 인구가 많은데 북한 인구가 적으니까 어? 이러다가 우리 남한한테 먹히겠다 싶어가지고 입북 거부를 하죠. 임시위원단을. 그래가지고 뭐다. 유엔 소총회가 다시 열리죠. 그래서 실시 가능한 지역에서만 통치를 하라. 선거를 실시하라고 하죠. 그래서 뭐다.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시행되려고 하니까 김구가 안 돼. 그건 안 돼. 하면서 남북협상을 추진했다는 거. 맞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 사의식이. 가보자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이거겠네요. 남북협상하는 도중에 50총선거가 열렸고. 그래서 재원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재원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의 이승만이 선출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된다라는 거잖아요. 가보자고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조선고정 때죠. 조선고정 때. 1866년의 일입니다. 한참 이전이에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이것은 1988년 88올림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50총선거. 정답은 3번이죠. 3번. 그래서 50총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 뽑혔고 대통령 뽑히고 정부 수립이니까. 맞네요. 혼봉 14조는 2차 가보 기억되죠. 이것은 1894년에서 95년이 걸쳐서 있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음력, 양력 다른데 양력으로 따지면은 1895년 1월입니다. 혼봉 14조는. 그 다음에 이모곤란은 1882년 한참 이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확실하게 3번 주시면 됩니다.